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식 강민웅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어요. 지금 찍고 있는 이 시점이 한 40일 조금 넘게 남아있는 시점인데 여러분들 보게 될 때는 아마 38일, 9일 이 정도 남았을 것 같아. 한 달 조금 더 남은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에 불안감이 가중되면 징후 중에 하나는 공부가 안 된다는 것과 잠이 안 온다는 거죠. 낮에는 오는데 밤에 안 와. 그렇죠? 불면증이 좀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만감이 좀 교차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자, 여튼 이 퀘스트는 여러분들의 마지막 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 안 들은 친구들 있을 텐데 듣고 있고 잘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좀 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안 들었던 친구들한테는 이제 마무리 학습을 여러분들이 제 컨텐츠와 수업을 이용해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가이드를 잡는 퀘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이 이렇게 얼마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제 이 정도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해봤자 어차피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40일 동안 놀겠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생각나는 명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죠? 또는 뭐 중껑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게 명언인가? 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맞습니다. 그렇죠? 너희도 맞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뭐죠? 실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마무리까지 의지를 꺾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실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마무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이런 것들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즉, 의지가 없다면 100개의 명언들도 무용지물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의 어떤 경험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꽤 오래 전 친구인데 한 10년 정도 된 친구 같은데 물투를 하던 친구였어. 서울대를 가겠다고 물투를 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전 과목을 두 개를 틀렸어요. 결과부터 얘기를 하면 전 과목을 두 개를 틀렸어요. 수능에서. 근데 그 친구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수능 보기 일주일 전 종강할 때까지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떠냐. 이런 조언을 일주일 전까지 구하고 남은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좀 불안해서 한번 물어본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걔가 전 과목을 두 개를 틀릴지 얼만큼 틀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친구들도 전 과목을 두 개를 틀리는 친구들도 일주일 전까지 불안하다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를 간 친구들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책도 있고 합격수기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제 제자들도 의대 합격한 애들 얘기를 들어오면 전날까지도 뭐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당일날 무엇을 가져가서 수능장에서 펼쳐봤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한 달 전이면.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지. 아니면 서울 의대 가는 애들도 한 일주일 전, 하루 전까지도 부족한 게 있다고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왜 완벽해질 것을 기대를 하고 있냐고. 그 완벽함을 기대를 하니까 아, 30일 동안 이제 완벽, 이 정도 상황에서는 30일 동안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지뢰 포기를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수능은 그냥 열심히 하다가 그냥 보고 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다 끝내고 여기서 딱 가가지고 완벽한 상태에서 보러 가야지 그런 애들은 없다고 보면 돼. 있던데요. 착각인 거예요. 그런 애들이 대부분 잘 못 봐요. 착각이 모두. 완벽하다고 착각한 친구. 어, 나 이제 완벽한데? 다 맞겠는데? 이러고 수능 보러 가서 다 맞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그런 애들은 잘 못 봐요. 그냥 이것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저것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전날까지도 계속 열심히 공부하다가 아, 불안한 마음을 안고 수능장에 갔다가 오는 대부분 그런 애들이 잘 봅니다. 알겠죠? 전날 잠도 잘 못 자고. 명심해요. 수능은 완벽한 상태에서 보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 와중에 보고 오는 시험이에요. 뭐 모의고사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걸 다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걱정하지 마. 남아 있으면 어때? 할 수 있는 것까지 전날까지도 다 열심히 공부하다가 보고 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학생들을 10년이 넘게 거의 15년 이상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그 전까지 오랫동안 가르치기 전 또는 강사가 되기 전 나의 학생 시절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이런 거 있잖아. 왠지 수능 보기 한 달 전부터는 이제 뭐 어려운 거 안 풀고 그냥 딱 정리해가지고 이런 것들만 반복해서 보다가 수능 보러 가면 잘 보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날까지도 어려운 거 공부하고 안 풀리는 것들 공부하고 그런 감각이 최고조에 이루었을 때 보고 오는 게 가장 좋은 거지 뭔가 뭐 수능 보기 전에 새로운 거 공부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새로운 게 없을 수는 있지만 낯선 스타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계속 풀면서 공부하시지. 그래서 내가 특무활용법으로 이름을 정한 건데요. 전날까지도 실모 보세요. 전날 뭘 정리를 하고 무슨 개념 정리된 거 보고 물리가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모의고사 보다 보면 모든 게 전범 어차피 모의고사는 20대 주제에서 20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자체가 전체 정리예요. 너희들도 알기 때문에 이제 실모에 여러분들이 목 매달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모의고사들 잘 활용하셔서 계속 테스트 보고 부족한 거 보완하고 틀린 것들 확인하고 출원형 문제들은 정리하고 이러다가 수능을 보고 와. 알겠죠? 자 이제 조금 더 규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면 이제 특무활용법이라고 했는데 1년 동안 그 특무가 되게 많이 많이 출간이 됐습니다. 특간도 모의고사가 그래서 이제 파이널2가 이제 곧 시작이 되려고 해. 파이널2 지금 오틱까지 딱 찍고 지금 개강 직전입니다. 파이널2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특란더 모의고사가 시즌1 시즌2 그리고 파이널1 파이널2 이런 식으로 4개가 현재 출간이 완료가 됐습니다. 4개의 출간이 완료가 됐고 이 모의고사들을 마무리 한 달 정도 남겨두고 나의 모의고사만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서 최고의 효율을 내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좀 수준을 좀 제한한다면 1등급인 학생은 별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다만 이제 1등급이지만 내 수업을 하나도 안 들었어. 뭐 그런 친구들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수업을 쭉 따라오면서 여기까지 거의 다 소화를 하면서 그런 친구들은 지금 남은 커리들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거랑 이제 파이널 최종 점검이라는 게 하나 곧 나올 거 아닙니까? 곧 나와요. 1년간의 내 커리와 신상 기출을 모두 정리한 게 파이널 최종 점검 200문제로 정리한 거야. 그거 하면서 마무리하면 되고 저는 1등급이 아닌 1등급 미만인 학생들 중에 제 모의고사들을 많이 풀지 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 모의고사는 7회 7회 8회 8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30회입니다. 만일 너희들이 1일 1모를 1일 1모를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뭐 하루에 하나씩 공부해 나간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1등급이 아닌 친구들은 의미가 있어요. 모의고사만으로 그동안 한 게 별로 없어서 모의고사를 가지고 전범위를 계속 확인하면서 해설 보고 해설지 보고 계속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갈 때는 1일 1모도 괜찮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친구들 꾸준히 잘해온 친구들은 사실 3, 4일에 하나 정도씩만 모의고사를 풀어도 충분해요. 알겠죠? 전제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파이널 추종점검도 이 두 가지 특모랑 파이널 추종점검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기를 라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파이널 추종점검 같은 경우는 새롭게 출간이 된 올해 3월부터 출제된 신상기출 있죠. 교육청과 평가원 보유기사 신상기출 문제와 그리고 베스트 셀렉션 내 컨텐츠 중에 특나우특강 실전산백 시즌1 시즌2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개념서도 들어가겠지 파이널 1, 2 문제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추종점점검에 들어가지 않고 베스트 셀렉션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 문항이 200문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20개 주제로 되어 있어요. 수능에 나오는 20개 주제가 쉬운 건 전자기파부터 어려운 건 역학 출원 문제까지 쭉 있지 않습니까? 전기력, 자기장, 특상 연력학 이런 것들까지 20개 주제인데 그 20개 주제들을 신상기출과 제1년 동안의 베스트 셀렉션을 이용해서 그레이드 1, 2, 3로 나눠서 책이 구성되어 있어요. 각 문항에 대해서 단계별로 신상기출과 강민웅 컨텐츠를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책이 파이널 7점점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마무리를 하면 좋겠는데 이때 이 시즌1 난이도 차이가 좀 나는데 시즌1이 상급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급 그래서 1컷으로 따지면 41에서 43 정도 포지션이 이 시즌1이고요. 이때 이제 평가원의 출제기조가 바뀐 거야. 이게 출간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은데 난이도 높다고 해서 이게 뭐 우리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방향성은 똑같이 맞는데 난이도가 이제 킬러 형태가 있는 거지. 고난도 킬러 문제가 꼭 하나, 두 개씩은 박혀 있는 게 이거고요. 이게 평가기조가 바뀐 다음부터는 이제 준킬러 위주로 문항수가 좀 많아지는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이 시즌2 파이널1, 파이널2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따지면 중상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이나 구평보다는 약간 높은 구평보다는 약간 높아요. 알겠죠? 구평보다 높고 작년 수능보다도 높습니다. 알겠죠? 올해 수능이 쉽게 나온다.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변별로 갖춘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정답률이 너무 낮은 문제들을 배제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변별력을 확보하겠다. 중킬러 문제를 많이 넣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정도를 커버하려면 그거보다는 약간 어려워야 돼. 등급컷이 지금 구평이나 작년 같은 게 한 47, 48쯤 나오잖아요. 한 44, 45 정도가 나올 수 있게 조율을 한 거예요. 1컷이 44에서 45 이 정도로 딱 맞춰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엔 대단히 좋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일단 추천하는 것은 이 파이널 치중 점검을 이 남은 한 40일 동안 쫙 분산을 시킨다기보다는 얘는 빠르게 완료를 하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한 20일 내에 계획을 이 녀석은 20일 정복 이 정도? 알겠죠? 20일 정복 이 정도로 해서 40일 중에 앞부분 20일 정도로 공부를 하고 뒷부분 20일은 이제 모의고사에 좀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 시즌 1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높다 보니까 얘를 엔제처럼 공부를 하면 좋겠어. 실전 연습을 30분 동안 한다기보다는 물론 푸는 건 괜찮은데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잡고 약간 넉넉하게 한 35분에서 40분 정도로 잡아 35에서 40분 정도로 잡고 해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지 그래서 푼 다음에 엔제로 강의를 다 보는 거예요. 강의를 보면서 특히 시즌 1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개념들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설 강의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좀 많이 해줘요. 시즌 1이 설명을 좀 많이 해. 그러니까 부족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얻어가기에는 시즌 1 해설 강의가 상당히 좋습니다. 시즌 1 강좌가 그래서 그걸 엔제로 풀고 호흡은 약간 느리게 푸는 것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걸 엔제처럼 하고 공부를 해야 돼.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등급에 도달하지 못한 친구들은 학습 시간이 좀 필요할 거야. 그래서 한 이틀에 하나 정도 이틀에 하나 정도 그 정도로 잡을 수 있겠지. 한 2주 정도에 일단 이거를 소화를 할 수 있는 알겠죠. 2주가 조금 안 되면 좋게. 한 10일 정도 그러니까 뭐 한 3일에 2개 약간 이런 느낌 그 정도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 그게 딱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 시즌 2와 파이널 1, 2를 이용해서 1일 1모를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 커리를 많이 안 따라온 친구들은 하나도 안 풀 애들이 많을 거야. 또는 얘만 풀어봤다던가 그런 친구들은 이제 후반으로 몰아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처리를 해나가는 거지. 그리고 또 방향성이 올해 수동에 나오는 것들을 예상을 해서 문제를 약간 반복할 수 있게 넣어놨기 때문에 시즌 1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친구들은 시즌 2, 파이널 1, 파이널 2의 난이도가 높은 것들도 유사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다시 반복 연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를 이때는 이제 발췌 수강을 했으면 좋겠어. 얘는 뭐 전체적으로 다 가능하다면 추론형 문제들은 다 강의를 보고 개념형 문제들은 해설지를 보고 풀면 되고요. 이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이 틀린 것들과 시간이 많이 걸린 것들 시행착오가 있는 것들 개들을 강의를 수강을 했으면 좋겠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수강한다기 보다는 해설 강의는 다 촬영을 해놨습니다. 파이널 2가 이제 곧 시작이 될 거고 이 강의 수강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행착오가 있던 것들 또는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 또는 아예 못 푼 문제 있지. 그치? 그래서 오답 문제 풀지 못한 거 개들을 위주로 발췌해서 선별적으로 수강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반드시 이거와 함께 추론형 문제들 있잖아요. 추론형 문제들은 문제를 풀고 이해를 했잖아. 그러면 다시 한 번 그 풀이 과정 알고리즘을 정리 이거는 수능 전날까지 하셔도 됩니다. 알겠지? 잘 입시판에서 계속 학생들을 보지 않은 경우에는 옆에서 보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마무리는 그냥 개념이나 필기노트나 읽어보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잘못된 거야. 감각이 떨어진다고. 개념형 같은 것들은 그런 식으로 반복해야겠지만 추론형 문제들에 대한 감각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수능 전날까지도 안 풀렸던 문제들은 그 알고리즘을 정리하다가 수능을 보고 오는 거야.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최고의 감각을 가지고 있을 때 보고 온다. 이런 느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최고의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사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탐을 비하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라 물리잖아요. 추론형 문제들이 뉴턴 역학만 추론형 문제가 아니라 비역학 추론까지 있단 말이죠. 절반 정도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단순히 그냥 개념들만 뒤적뒤적 하다가 수능 보러 가면 안 돼요. 전날까지도 머리를 쓰면서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그 최고의 감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능을 보고 오는 거지. 잠도 잘 못 잘 거야.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전날 잠 못 자. 그러니까 다 평준화 돼 있는 거야. 어떤 애들이 막 푹 자고 수능 보러 오는 데가 어디 있어? 걱정하지 마. 두 시간만 밖에 못 자고 수능 잘 보내도 봤어. 내 지자들 중에는. 그러니까 대부분 약간은 조금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보이는데 그걸 걱정하지 말라고. 왜? 다 그래요. 알겠죠? 쟤는 되게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요. 컨디션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척 하는 거야. 또는 얼굴에 티가 안 나는 거야. 대부분 잠 못 자. 그래서 그 감각을 유지하다가 보고 온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것들은 뭐 제가 상반기나마 또는 여름방학 시즌부터 막 1일 모한다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 이걸 하고 싶은 친구들은 진짜 수능이 임박했을 때 한 달 전에 이렇게 모의고사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것들은 나는 괜찮다고 막 근데 막 수능이 막 4개월 남았는데 지금부터 1일 모을 4개월 동안 하겠습니다. 그런 게 못하게 했지. 대부분. 그렇죠? 현재 여러분들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그냥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컨텐츠를 따라온다면 잘 따라왔던 친구들은 특란도 특강이나 실전산백 같은 것들을 병행하면서 애들을 쭉 하고 있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 치점점검을 빠르게 정복하면서 모의고사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이건 그냥 제안 중에 하나입니다. 꼭 이걸 따라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마무리를 지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실천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자가 승리자다. 알겠죠?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아, 모르겠어요. 수능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에서 나를 만날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해설 강의를 찍어도 그해 수능분 친구들은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졌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합시다. 고맙습니다.